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셨나요? 이거를 일본이 받아들인 것과 한국이 받아들인 게 좀 내용이 다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한일 비자 문제 관련해가지고 좀 알기 쉽게 사건의 경위 같은 걸 설명해 드리려고 이걸 들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다 보도가 안 된 내용도 몇 개 있을 거고 반대말에 일본에서도 잘 안 알려진 내용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이거 좀 보시면 그래도 의무적으로 가진 거는 아마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좀 자료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이 뉴스가 떠가지고 아마 이제 한국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바로 이거죠. 지난 3월 5일날 한국과 중국에서 입고 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2주 대기 그 다음 비자의 효력 정지를 총리가 표현했다. 처음에는 요미우리라는 상케이죠. 그렇죠. 일본에서도 이제 처음에 상케이라든지 요미우리가 단독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뉴스를 쳤었어요. 정부 발표 전에. 정부 발표 전에 뉴스를 쳤는데 그날 저녁에 아베 총리가 나와가지고 이런 걸 요청합니다. 이래가지고 말을 하는데 요청은 요청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겠다라는 일본식 말투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발표가 뜨고 이제 이걸 정보 자체를 딱 일목요연하게 있잖아. 이렇게 다 알려주는 일본 매체가 잘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왜?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거든. 한국인 중국인에 대한 이런 비자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과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일본에서 비자를 저는 배우자 비자인데 박관영호상은. 배우자 비자를 거주하는 사람이었으면 비자라는 거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보를 찾다가 이 일본 경제신문에서 제일 그나마 일목요연하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여러분들에 알려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발표가 나왔냐면은 한국에서는 한국을 강제해서 나올 겁니다. 당연하죠.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뭘 했으니까. 근데 일본에서 나온 거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먼저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서 이제 한 이런 대책이다. 중국과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서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고 그 공공교통기간이잖아. 그런 거를 이용하지 않도록 요청한다. 요청. 이게 법도 없고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2주간 지정한 장소에 있으세요. 그 다음에 그 공공기관 교통 그런 거 타지 마세요. 라고 요청.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한국에서의 항공편에 도착은 나리타공항. 이 동경협회. 나리타공항과 관서공항. 오사카 옆에 있는. 거기에 이제 한정하고 선박은 아예 정지하도록 요청한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한국의 일본 대사관. 그 다음에 뭐 영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발급된 이거 이제 1차. 그 다음에 복수비자. 1차 비자는 일반적으로 한 번 갔다 오면 끊기는 거 1차 비자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복수비자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자. 장기적인 거주자 비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 그 다음에 홍콩 마카오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 이거 이제 조치가 있거든요. 그거를 정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홍콩 마카오 한국에 대해서는 90일간 무비자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일시적으로 정지를 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그 다음에 이란 등의 일부 지역. 그러니까 대한민국 일부 지역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 경북 지역에 입국 거부 대상을 더 추가를 했다. 범위를 넓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거. 입국 거부에 대해서는 7일부터 지난. 당분간 실시.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3월 9일 0.0시부터죠. 그래서 3월 말까지를 중지한 걸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 길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3월 말까지. 그렇죠. 일단은 3월 말까지. 갑자기 일본에서 이걸 막 발표하니까. 이게 이제 3월 5일에 발표를 했단 말이야. 당장에 이제 뭐 이게 3월 9일부터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이제 막 말이 나오는 거죠. 야 이거 예고를 좀 미리 해줬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치고 나오냐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일본의 이런 이제. 일본 야당 부대표가. 왜 실효성도 없는데 이런 걸 왜 하냐. 그리고 이게 뭐 어느 나라에 대한. 뭐 어떠어떠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무슨 말 하냐면 너무 늦었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할 거면은 빨리 하지. 왜 이제 이걸 들고 오냐. 사베이 수상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격을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일본 뉴스위크인데. 결국 일본은 끝났다라는 이런 소설.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야시 그냥 일본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야. 야 이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일본도 갈 데까지 갔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비난의 여론을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입국 금지를 뭐 안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경제 있잖아. 일본의 경제가 잘 돌지 않는다. 중국과 한국과의 일본의 이런 비즈니스맨들이라든지. 이런 인적 교류를 생각하면은. 이런 장치는 옳지 못하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입을 모아가지고. 일본의 전국 휴교 명령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한다. 경제적 손실이 있다는 표현을 맞습니다. 즉 이것도 뭐. 경제적 손실 때문에 옳지 못하다. 그리고 플러스 뭐. 하려면 빨리 했어야지. 2월 초라든지. 그때 해야 되는데. 지금 왜 늦게 이렇게 했냐라는 그 얘기는. 그렇죠 여러분. 이유가 있죠. 딱 이날 3월 5일날. 낮에 일본에 브레이킹 뉴스가 떴어요. 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그렇죠. 일본에 오는 게 연기가 됐다라는 뉴스가 딱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아. 그러면 중국에 이제 시진핑도 안 오고 이러니까. 이거 밀어도 되겠네. 그러면 이거 쳐도 되겠네. 이제. 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쳤다라는 의견이 일본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3월 5일. 이게 일본의 수상 강조에서 나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정에서 대책본부. 제 17회. 여기서 얘기 한 거에요. 아베 총리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길게.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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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10% 똑같지는 않는데 뭐가 다르냐면 한국에서 일본에서 온 여행자에 대한 2주간 격리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난리죠. 왜 중국은 안 말도 하지 않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죠. 일본은 이제 마카오랑 홍콩도 이걸 때렸어요. 일본에서 말이 많습니다. 중국 본토는 아는데 왜 홍콩 마카오도 비자 정지 때리냐. 한국에서 별로 안 좋지만 그쪽에 있는 거기 사람들한테도 말이 많아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볼 때 어디까지를 중국으로 보는지 이런 것도 생각이 되겠죠. 중국도 치니까 홍콩 마카오도 당연스럽게 똑같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이 많아서 한국에서 일단 일본만 취소입니다. 중국은 취소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죠. 그런데 이것도 그렇죠. 이 WHO가 한일 양국은 뭐하니? 너희들은 왜 이 시국에 싸우냐. 싸우지 마라. 라고 WHO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뉴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아저씨가 말을 하면 일단은 신빙성이 없어요. 말을 하면 양쪽에 불난지 맨지 기름 부는 격이기 때문에 일단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런 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별로 그 뭐라 해야 되냐.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뉴스.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2주간 이 비자 효력 정지를 때렸잖아요. 일본이 중국을 입국 금지 때리는 거는 이해가 되죠. 많잖아. 발원지기 때문에 우한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치는 거는 일본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한국을 왜 세트로 칠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점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고. 아마도 이거죠. 전세계 이거 이제 코로나19 실시간 상압판. 대한민국 사이트인데. 국가별 상황에 보면 중국은 8만 명이야. 그다음에 이제 2가 한국 7천 명이야. 이게 최근이죠. 그다음에 이란, 이탈리아, 일본 크루즈를 왜 독립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696이랑 합치면 1200 정도 되네요. 일본 1200,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스페인.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일본 정부에서는 위에서부터 2개 정지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아, 그거는 그러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은 이해를 돼. 일본에서 중국 치는 거는. 그런데 왜 여기서 한국을 쳤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죠. 최근에 이 뉴스. 대한민국에서도 보도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걸 봤을 건데 이거 잊으신 분들은 없을지. 국립발레단 단원. 코로나 자가 격리 중에 1 여행 무리. 코로나 자가 격리 중에 1 여행을 갔다. 지난 14, 15일 날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하고 자가 격리 기간 중 A씨가 27일 일본 여행을 간 것이 알려져 무리를 빚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엄청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격리 기간 중에는 여행 가면 안 되지. 라는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시선으로 봐야죠. 그거는 대한민국 사람 시선이잖아. 일본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키 포인트는 대구 자가 격리. 그다음에 27일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일본 법무성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하는 실시간 상류 심사에 대해서 2월 26일에 강요회의 승인이 된 내용이네요. 강요회의를 통해서 14일 이내에 대한민국, 대구, 광역시민 경상우도를 차량 경리 외국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27일 오전 0시부터 상륙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게 뜬 거예요. 즉 뭐다? 대구에 갔다 온 이력이 있으면 2월 27일에 일본에 못 들어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예, 이거 이제 입구 심사할 때 갔다 왔나요? 라고 물어봐요. 일본 입구 금지 지역에 있었습니까? 체크. 그거를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본인이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럼 누구나 왔는데 상륙이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예를 하면은.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말이 나는데 이거를 일본 다른 미디어 말고 후지가 독점으로 이상하다 이거야. 대구에 갔다 왔는데 27일에 호카이도로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 이내 입국 거부인데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라고 이제 일본의 입국관리청이 물어봤는데 재료 경력을 허위 신고하면 입국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왔다라고 해서 보도가 끝났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셨나요? 일본 사람들이 모릅니다. 크게 이제 화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와 저런 게 있었네 하고 끝냈는데 이거를 일본이 받아들인 것과 한국이 받아들인 게 좀 내용이 다릅니다. 박한일 방송에서 항상 한일 관계 얘기할 때 제가 어떤 얘기를 자주 하냐면은 건덕질을 주면 안 돼요. 갔다 왔는데 입국 금지국인데 이 사람이 들어왔다는 말은 이 사람이 신고를 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본인밖에 모릅니다. 그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번 이게 왜 들통나냐면은 이게 기사도 나오는데 SNS에 사진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발각이 되었다라는 게 이 기사에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반대죠. 일본 법무부가 제정한 이 신종 코로나 관련 강요회의 승인된 이 내용이 뚫렸다는 거예요. 언제? 지난 2월 27일 날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런 실적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한국이 두 번째로 환자가 많으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본도 연락이 많아요. 검사를 하면 나오는데 검사를 안 했으니까 안 나오는 것뿐이지. 바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피셜과 오피셜이 아닌 것의 차이입니다. 아까 이런 거 나올 때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꽤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양식이 맡기는 것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찾으면 나와. 어느 나라든지 이건 다 나와요. 대신 뭐다? 걸리면 안 돼요. 걸리면 이게 오피셜이 돼요. 흔히 말하는 전례가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명분을 주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외국 언론에서 일본 검사 안 한다. 문제 많다. 일본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때립니다. 일본은 더 많은데 검사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뿐이다. 라고 일본에서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건 일본 사람들도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거를 판단이 되는가. 그렇죠. 공식이잖아요. 이걸 오피셜로 치는 거랑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치는 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너무 차이가 있어요. 너무 차이가 있어요. 국제관계에서. 왜냐하면 다른 나라.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시킨 나라 엄청나게 많잖아. 일본도 그렇지만. 그 나라는 뭘 판단해. 이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숨어있는데 그러면 그걸 가서 까야지. 그런데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나오면은 불리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는 증거가 나기 때문에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뭐 때문에 난리를 칠까. 일본에서는 이렇게 보도가 있잖아요. 타이코소치っていう言葉에서 난리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는 이 비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아 지역. 일본은 90일간 상호주의입니다. 일본이 중지시킨 거에서 대한민국 정부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호주의거든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뭘 말하느냐. 그렇죠. 일본은 마카오랑 홍콩도 쳤는데. 왜 대한민국은 마카오랑 홍콩 안 쳐요?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 이렇던 말이 나오냐면은 자 이게 대한항공의 코로나19 관련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입니다. 대한항공이 이거 기가 막히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자 보여드리면은 홍콩입니다. 한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해서 홍콩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한국인 포함 홍콩 입국 금지를 2월 25일부터 실제대로 홍콩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들어가는 홍콩인에게 대해서는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연락처 확인 절차가 시작되어 모바일 자가진 앱 설치하여서 작성 필요만 뿐입니다. 즉 뭐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걸 두고 때문에 왜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자. 왜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만 똑같이 이렇게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하지 않느냐. 이미 중국은 예전부터 했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좀 들고 와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중국 마카오 홍콩 한국에 똑같이 쳤잖아. 그런데 중국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반응이 왔어요. 왜 중국이랑 한국이랑 반응이 달라 라는 일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입장이야. 자 그럼 반대로 대한민국입니다. 왜 일본은 여기서 비자를 들고 와. 이겁니다. 다른 데서는 홍콩도 그렇잖아. 한국 정지 걸 때 오지 말라 걸어요. 그런데 사증 정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좀 복잡해요. 법무부 얘기가 나와야 되고 외교부부터 해가지고 각종 유관계가 다 얻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충 알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비자는 안 해도 오지 말라 하면 안 오는 거야 니들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다 통용이 되는데 이번에 일본에서는 비자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의도가 보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서로 양쪽 정보를 치고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 있으면 이해가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이런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 스스로가 막 판단을 하잖아. 야 이건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항상 이 문제를 번져요. 이걸로 누군가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양쪽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옳지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냉정하게 아 왜 이렇게 됐을까? 어 이러한 이러한 일이 있네요. 이쪽은 이런 지표를 보고 저쪽은 이렇게 판단을 하네요. 보는 거야. 특히 요즘은 뉴스가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속보 속보 속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 자체를 한번 칩득하면 이미 다음 날에는 그 정보는 낡은 정보예요. 하지만 1년 1월 사태라는 거는 바로 그날 결정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고 통계가 있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걸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년 사태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잘했다. 야 어디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는 이러이러한 배경이 있어요.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습니까? 재밌었어요? 그러면 박한해를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엄청나게 행복합니다. hausen подоза 고맙습니다. 자막 athletes itz